안녕하세요 행현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언적산입니다. 산은 낮아도 아주 멋진 조망과 산 정상에는 단군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공원같은 산, 언적산입니다. 청주시 강래면 궁현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정상까지 성용차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이렇게 공원같이 만들어진 멋진 이화정하고 단군성전 그리고 여러가지 볼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단군상이 있고요. 단군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이렇게 단군성전을 모셔놓은 것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화정 안내문을 보고 이화정에 올라서 보면 탁 트인 멋진 조망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지는 언적산입니다. 동쪽 방향의 조망입니다. 여기서 보는 일출이 좋아서 일출 행사도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보이는 조망 그리고 서쪽으로 보이는 조망인데 일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화정 옆에는 이렇게 작은 민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민가에 있는 항아리 덜 아마도 여기 단군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재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옥 옆에 있는 예쁜 민들레도 피어있고요. 이제 정식으로 홍살문을 지나서 단군성전으로 들어가 봅니다. 두번째 문인 배달문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배달문을 들어서면 이제 정면으로 단군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상전단에 있는 단군의 초상화가 있고요. 또 뒤쪽에는 단군의 가묘라고 합니다. 가묘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언적산 공원같은 산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언적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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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언적